우선은 북한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뭐 했습니까? 러시아로 북한군을 파병 보냈습니다. 지금 특수분해만 1만 2천여 명이 파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들이 파병만 보낸 게 아니라 뭐까지 보냈습니까? 컨테이너 1만 3천 개 분량의 미사일과 포탄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포탄, 로켓, 미사일, 병력까지 사실상 보낼 수 있는 모든 전쟁 물자는 러시아에 보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직접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북한 파병 결코 좌시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나토 사무총장도 북한 파병 중대 긴장의 고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이 공통된 의견으로 일치되는 통화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실제 우리나라와 나토가 북한, 러시아 파병에 협력을 하면서 대표단 파견과 정보 교육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도 나토에 전해주고 나토가 알고 있는 정보도 우리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자, 외교부가 실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어요. 그러니까 부른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을 경고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안보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신규러분들, 이 말 공감되십니까?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어떻게 우리 안보에 반하지가 않습니까? 완벽하게 반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보내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군사 기술을 북한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군사 정찰 위성, 대륙단 탄도미사일, 전략 해추진 잠수함 이런 군사 기술을 북한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리 안보의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북한이 러시아 전선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ICBM 핵심 기술자를 파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실제 우리 국정원이 사진을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국정원이 찍은 밝혀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인 사람이 러시아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사진과 김정은 뒤에 있는 노동신문 사진이 있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붉은 기중대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붉은 기중대가 뭐하는 곳이냐? 실제 북한의 미사일 총국 산화부대이며 ICBM 훈련 등 담당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간 겁니까? 러시아로 파병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찍힌 것이고 그 사진을 검색해 봐가지고요. 동일 인물로 우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단순히 병사를 파병한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전문가를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안보에 굉장히 치명적인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북한이 지금 파병을 보낸 게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의 조종사들까지도 파병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안에 북한군 집결지 인근의 건물 10채까지 신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관하기 위해서? 북한 제공 미사일 보관을 하기 위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실제 어느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파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파병을 하는 가운데 러시아를 통해 자신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우리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애초당토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이와 관련돼서 우리도 행동을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뭘 하느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포탄과 천궁을 직접 지원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포탄도 중요한데 천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천궁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수출을 했던 우리 방산 기술 중에 최고입니다. 실제 UAE, 사우디, 이라크까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 40km를 날아가서 명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정도 위력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언론 보도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발사관을 벗어난 미사일이 공중에서 다시 한 번 점화됩니다. 미사일은 마하 4.5 속도로 날아가 40km 떨어진 가상의 적 항공기를 명중시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를 진행 중인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 블록 1이 첫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천궁은 특히 발사대를 움직이지 않고도 360도 모든 방향의 적과 교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실사격을 통해 적 항공기에 대한 천궁의 정확한 타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신규 여러분들. 방어 무기예요. 이게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방어 무기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인에 전할 수 있는 무기는 실제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실제 이것이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인기가 맞느냐? 언론 보도를 보셨지만 360도로 미사일이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다른 나라들 미사일은 어떤 식으로 날아가냐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천궁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360도입니다. 직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가서 어느 곳이나 이동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날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도 날아갈 수 있고 이렇게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크라이전에 우리가 보내준다라는 것은 러시아에게도 굉장히 타격이 될 것이고 지금 그 빌미를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직접 만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우리 기술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런 기술이 실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경고를 러시아와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압박수단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군사적인 압박수단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교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있습니까? 자,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뺀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창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뺀 거라고요. 자, 무려 여기에 몇 개국이나 참여했다고요? 11개국이나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이 뭘 하고 있냐면요. 끝까지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돼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정원이 밝혔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천명의 북한군을 파병했다라는 것을. 근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북한 주민들한테 일절 알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뭘 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리면 되죠. 뭐를 통해서? 대북확성기를 통해서. 자, 실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제 알렸습니다. 김정은이 숨긴 러시아 파병을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로 알렸어요.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 전쟁 중이야. 라고 알린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존재를 공식화했다. 북한군 6명이 공습해서 숨졌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다. 라는 대북방송 내용을 알린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어쨌든 북한이라는 곳이 정보가 굉장히 제외적이고 굉장히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실들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동요될 수밖에 없어요. 왜겠습니까? 당장 내 자식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터에 끌려간 내 자식이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군대를 보내놓은 북한 주민들, 북한 부모들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더나 이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안 그래도 식량도 없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김정은이가 지금 심지어 내 자식을 전쟁터에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이 대북방송 내용은요. 북한 주민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K-컨텐츠 때문에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김정은이 끝까지 알리지 않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우리 대북방송을 통해서 알리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관련된 여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북방송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로 알리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에 부답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8위로 통일 독트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깨워서 북한 주민들을 깨우게 만드는 거죠. 김정은이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뭘 숨기는지 그 숨기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지금 북한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김정은이 철저히 알리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대북방송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되게 센 척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도 대비태세를 갖고 있고 그런 김정은의 심리전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심리전에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를 접할 것이고요. 우리 청주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북한을 맞이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우리 청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 아니라 정말 많은 공중파 뉴스에서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알려줘야죠. 자, 그런데 이걸 절대 알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JTBC와 MBC입니다. 제가 1년의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어제 이와 관련돼서 KBS만 하더라도 몇 곡지를 보도했냐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한 거죠. 자, 그러면 MBC는 몇 곡지를 보도했냐? 놀라지 마세요. 하나, 끝! JTBC 몇 곡지 보도했냐? 하나, 끝입니다. 끝이에요, 신규 여러분은. 더 이상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JTBC, MBC가 북한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를 보도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JTBC 보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대놓고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지금 이 방송이 러시아 방송인지 대한민국 방송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지적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밝히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청진항에서 북한 병력을 태우고 러시아로 떠나는 함정을 우리 인공위성이 포착한 겁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가운데 국제사회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파병 증거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실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달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한 라오스군이라는 주장과 함께 음성 편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말하는 이가 영상에 잡히지 않은 데다 군인들도 지시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CNN이 보도한 한글 설문지에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겨울을 앞둔 지금 왜 여름용 군복지수를 묻느냐는 겁니다. 전투 배국을 참여한다면 생사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 여름을 가정했다는 것은 설득이 더욱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선 러시아를 러시아라고 표기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 다산을 쥔 미국은 지금으로선 북한군 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지금 이 내용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지 러시아 언론에서 얘기하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군 파병을 지금 라오스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가지고 야 설마 그랬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JTBC 기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우리 인공위성이 촬영한 거예요. 우리 인공위성이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위성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북한군의 동향을 더 나아가 이게 한두 번 우리가 동향을 파악했습니까? 계속 동향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기 앞서서 우리 국정원 직원이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뭘 알아냈습니까? 실제 러시아로 파병 보낸된 북한군 소속은 ICBM 운영 부대라고요. 자 무엇보다 아까 JTBC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겨울철에 여름용 모자를 지급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사진이 있잖아요. 어떤 사진? 여름 사진! 네? 보십시오. 왼쪽에 지금 있는 북한의 ICBM 전문가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반팔 입고 있잖아. 반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 저는 어제 이 보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누구를 위해서? 민주당 때문이죠. 민주당이 지금 뭐라 그러냐. 북한 러시아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겠대요. 그러면 결의안만 내면 되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존재 조건을 다느냐. 이런 걸 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 북러 군사 동밀의 빌미. 벌집을 건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미력을 벌이는 이유. 더 나아가 북한이 러시아로 군대를 파병 보낸 이유도 다 윤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 정신 좀 제대로 차리세요. 이거 믿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이런 일을 벌인 게 한두 해입니까? 과거에는 중국 바라먹다가 이제 러시아한테 껀덕지 붙은 거 아니겠어요? 왜? 지들 살라고. 한두 해가 아니라고요. 북한이 이런 일이. 근데 어떻게 이게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까? 우리가 보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라 그랬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한 거지? 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상관없어. 지금 실제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 지금 이게 우리 국가안보에 어떤 위가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뭐하는 겁니까? 하나만 끌어와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에겐 뭐가 없다고요? 국가 없다고요? 국민 없다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MBC랑 JTBC가 어떤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느냐? 자 바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회귀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강혜정이란 사람 있습니다. 강혜경이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통해 열심히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제 북감장이 나갔는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얼마나 보도를 했냐? JTBC만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MBC는 몇 곡지 보도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곡지 보도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보도는요 한 꼭지씩밖에 안 했어요. MBC도 하나 JTBC도 하나 그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같이 부안해동하는 강혜경과 관련된 뉴스는요 JTBC가 여섯 개 MBC가 다섯 개나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한데? 네? 우리 국가안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권력 잡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국가안보가 중요합니까? 민주당의 선전선생의 부안해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이래서 지금 이 언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보도를 다 보시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자 뭐냐? 그냥 다 강혜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혜경이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다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명태균 또는 김영선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김건 여사와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것을 알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명태균이 이런 말 했다. 강혜경이 이런 말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즉 뭐예요?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도 않은 내용을 필터 없이 팩트체크 없이 그냥 강혜경의 주장만 맞춰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한두 번 봤냐고요. 과거에 계속 봤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해병대원 사건이 있어서도 박정훈이라는 사람 주장 일방적으로 보도했고 김기현이라는 사람 주장 일방적으로 보도했고 최근에는 명태균 관련돼서도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 보도했고 이제는 강혜경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 가운데 사실관계 파악된 적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팩트체크 돼 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녹취록 까라고요. 안 무서워. 깔검 다 까. 우리도 하나 하나하나 반박을 다 해볼 테니까.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JTBC, MBC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많은 녹취록을 다 까면서 왜 이건 안 까는 겁니까? 왜 이거는? 자 왜 이준석 건 안 까는 거예요? 지금 녹취록 보니까요. 이준석 얘기도 나오더만 이준석이 이기는 조사를 해달라고 자 어떤 녹취록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공개한 재작년 4월 강 씨와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 녹취입니다. 명 씨는 녹취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해 두 달 뒤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김 전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해 일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전 의원은 이후 공천을 받고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김 전 의원이 강 씨에게 명태균 씨 덕을 봐 공천을 받았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자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녹취록이 있어요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는 물어볼게요 저는 물어볼게요 지금 JTBC MBC는 일방적으로 어떤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녹취록이 나왔다는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보도를 함에 있어서 명태균 강혜경이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팩트체크 없이 필터 없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같은 기준에 따르면 이것도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들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네? 김영선 공천 됐습니까 코드오프 됐습니다 반면 녹취록에서 보셨지만요 이준석은 뭐 했습니까 김영선이 배지를 달았던 그 재보궐선거에는 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준석이가 명태균 부탁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준석이가 명태균한테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를 들고 오라 그랬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결과물에 있어서 김영선은 배지를 못 달았습니다 반면 지난 재보궐선거에는 김영선이 배지를 달았어요 그때 누가 개입했습니까 이준석이 개입을 했다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더 중한 겁니까 뭐가 더 중한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어서 김영선이 배지를 못 달았고 이준석이 재보궐에 개입했다는 과정 속에서 김영선은 배지를 달았는데 뭐가 더 문제가 있는 거냐고 근데 참 이상하게 이와 관련돼서는 일절 보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안은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누구까지 연결되는 사안 지난 이준석의 당 대표까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준석이가 지금 이와 관련돼서 아니다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 뭐 어떻습니까 결과물값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준석이한테 부탁했고 그런 거 한데 준석이가 여론조사 결과물을 갖고 오라 얘기했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물을 갖다 줘서 김영선이 공천받을 배지를 달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어볼게요 저는요 명태균 말도 안 믿고요 김영선 말도 안 믿고요 강혜경들 말도 안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 명태균의 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김영선의 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어제 있었던 강혜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믿을 거면요 다 믿으라고요 왜 선택적으로 믿는 겁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 선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요 참 신기하게 최근 들어서 우파 내부에서도 이걸 선별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명태균과 관련돼서 대대적으로 말을 하면서 야 명태균 이런 녹취로 깠다더라 명태균 이런 말 한다더라 얘기하지만 준석이와 관련된 얘기는 일절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하시라고요 똑같이 부각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안 하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JTBC MBC의 선별적인 보도에 대해서 부안 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 나오는 게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문다이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문다이의 부동산 불법 숙박과 관련된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제 제주경찰이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뭐도 있다고요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도 불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가지고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오늘 영등포 구청이 조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거는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불법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돼서 문제 한번 제대로 거론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거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여론화 시켰고 그런 가운데 고발과 민원을 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누구 작품입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백날 자료 찾아봤자 제가 백날 방송을 해봤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면 실제 이와 관련돼서 함께 목소리 안 내주면요 이게 안 된다고요 여론화가 안 됩니다 결과물이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어떠한 정치인 하나 도와주지 않아도 그 어떠한 언론이 도와주지 않아도 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절대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자고요 좌파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싸우면서 정치인들이 도와준 적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정권교체도 우리가 한 거고요 윤석열 정부도 우리가 지켜낸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더 많이 결집할수록 그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 힘이 커지며 커질수록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믿어보자고요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구구다 뉴라이트다 매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선량한 국민이며 법을 어기지 않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